7, 8월 해양채궐관 수영경기에서 선발된 수백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다섯 개절로 나누어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시간을 축적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영경기에 참가하고 보니까 마음도 상쾌하고 마음도 고뚜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수영기술을 윤망하고 훈련도 열심히 해온 결과 오늘 수영경기에서 훈련화 성적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김준호 최윤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행되는 위원회 성중앙기관 일꾼 수영경기대회에 참가해서 훌륭한 성적을 쟁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일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경기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두높은 요리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수영을 비롯한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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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